이 노래의 그 인디스탕스 컴퓨 앨범 리메이크에서 녹음하게 돼서 개나리 사운드의 그 많은 차를 뚫고 오게 됐습니다. 뭐해요? 개나리 사운드에 뭐하러 왔어요? 재미가? 싸우러 왔죠. 뭐하러 왔지? 저는 녹음하러 왔습니다. 하나씩 소개합니다. X 사러 왔네. X 사러 왔냐고요? 요 하얀 진짜 좋아. 첫 번째 EP에 들어있는 New라는 노래고요. 공연에서도 좀 신나게 될 수 있는 곡이고 메세지를 좀 많이 담은 곡인데 같이 부르시면서 기분이 좋아하시는 노래라서 노래한테도 지금 그런 시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골라봤습니다. New라는 노래고요. 기대 많이 했습니다. 말 너무 많았고요. 이거님. 18년 8월 9일, 7시 이후 고향 아랍루이 촬영장에서 만나길 바라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, 필수시고 9일에 만나요. 안녕. 근데 XXX 싸셨나요? 그런 거 왜 물어봐요? 안 쌌어요. GTV 4화는 무슨 내용인지 알려주세요. 내가 어떻게 알아? 저도 몰라요.